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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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마 배 속의 아기가 깜짝 놀랐잖아 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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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잖아 어? 어? 배가 갑자기 아픈거 같은데 이상하다 엘사 나 갑자기 배가 아픈거 같아 어떡하지 안나 안나 왜그래 괜찮은거야 어? 갑자기 왜이러지 혹시 요리라도 있는건가 이런 안나 너 머리에서 요리나잖아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게 좋겠어 이러다가 뱃속의 아기가 잘못될수도 있잖아 안나 얼른 준비하자 어? 아 배야 태필 얼른 크리스토프 좀 데리고 와줄래? 아 나 배가 너무 아픈거 같다 아우 배야 엄마 엄마 괜찮아요? 엄마 엄마 아프지마세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아빠오면 우리같이 병원에 가보는거야 알았지? 울지마 삼성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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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시끄럽게 왜 그래 잘 자고 있는데 대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왜 그렇게 짖는 거야? 대피 대피 왜 이래 어어어 어? 안나 안나 왜 그래 괜찮은 거야? 왜 누워 있는 거야?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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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자 천천히 자 이제 곧 며칠 있으면 금방 다 나을 거예요 아 들어와 주시겠어요? 자, 안나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자 네, 환자분 여기 침대에 천천히 누워주세요 자, 여기 누워주시면 됩니다 의사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선생님, 환자분이 배에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배에 통증이 온다고요? 자, 그럼 진료 한번 볼게요 배가 아프시다고요? 어, 지금 만삭이시군요 한번 진찰해 볼게요 어? 음... 뭐가 문제지? 음... 선생님, 아무래도 아기 심장 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간호사, 빨리 수술 준비하세요 환자분, 빨리 수술실로 이동시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나 환자분 지금 바로 수술실로 이동할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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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요? 아, 무서워 엄마, 엄마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엄마 안아 아 crois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나 잘할 수 있지?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일서 알았어 나 예쁜 아기랑 금방 올게 자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할게요 축하드립니다 귀여운 왕자님입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네요 아주 우량하랍니다 축하드려요 안나산모님 아기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조심히 받아주세요 우와 안나를 똑 닮았네 안나 아기가 너무 귀엽다 우와 우리 왕자님이네 안나 사랑해 우와 내 동생 좀 봐 너무 귀엽다 안녕 내가 누나야 내가 잘 돌봐줄게 우와 아니야 니 동생 정말 귀엽다 아 나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내 동생 엄청 이쁘지 내 동생 누나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그치 내 동생 이것도 희인 dirt Exciting 아기 글쎈 우와 울지 안에서 artillery 손동 prayer 아르 강 dado 날 ейств 그리 건강 Britt 사묵 те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